아 그 오늘 봉규누나 소개팅 간다고 그랬지? 어. 아마 깜짝 놀랄만한 사람이 나올 거야. 누구? 누구냐면. 뭐, 뭐? 널 좋아했던 우리 누나 첫사랑? 응. 우리 삼각관계였어. 어. 아니 그 놈이 누군데. 아니 왜 여태 그놈이랑 만났던 건데. 만나긴 뭘 만나. 그냥 친군데. 뭐 걔가 다 좋다고 그러긴 했는데. 난 별 감정 없어서 그냥 친구로 지냈어. 뭐야? 지수 형 쟤 왜 저래? 오늘 지봉규 첫사랑이랑 소개팅 시켜줬거든요. 잘 돼야 될 텐데. 네? 경찰입니다. 신현준 회장님 되시죠? 아내 내시는 최경신 씨 일로 전화드렸습니다. 네. 무슨 일이십니까? 살인사건이요? 뭐라고? 형. 다, 다시 말해봐. 김승민이가 죽었어. 네 형수가 신고했대. 김, 승, 승민이가. 왜 죽은 건데? 강성남이 살인을 저지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. 형수, 형수님은? 형수님은 괜찮아? 모르겠어. 소재 파악이 안 되나 봐. 폰도 대파폰을 쓰고 있어. 네. 강성남이 걸려들었습니다. 아!